네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가 목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밋밋했습니다. 코스피 좀 조정받았고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수세를 계속 이어가는 패턴 만들어줬고요. 일단 오늘 미국장 이번주 미국 시장의 구도가 다시 또 상승수세에 목기하는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조정을 좀 지속하면서 21선을 깼는데요. 코스닥은 지속적인 상승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큰왕님격인 코스피가 기관의 매물을 매물이라 될까요? 기계적으로 나오는 물량을 받아내는 현국 속에서 조정을 이어가는 패턴이 정의되고 있고요. 미국장도 이제 뭐 이번주가 좀 중요한 어떤 조정이 길어질지 아니면 금방 또 회복하는 흐름이 될지 여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단계적인 흐름이야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지만 상반기 장세 흐름 자체는 굉장히 큰 기회들이 많을 것이다 하고 계속 저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좀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그 종목 장세 5배 6배 10배까지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질비하게 나타날 이번 상반기의 전략을 상당히 또 잘 수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오늘도 뭐 종목별 장세의 흐름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를 제목으로 좀 담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테슬라 관련된 그 뭐 악재 뉴스 뭐랄까 정말 황당한 얘기들 다소 좀 기업의 가치랑 무관한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지고 2년 전에 기사들을 가지고서 로봇이 사람을 피해를 줬다니 하는 2년 전에 내용을 가져가가지고 기사화 시키고 오늘은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릴렌머스크의 마약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뭐 작년 초에도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큰 기회였던 테슬라 100달러일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얘기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더 싸게 살고 싶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악재가 더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최근에 또 바이오 종목들 좀 조정이잖아요. 그런 것들 또 얘기 같이 드리고 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 빠졌고요. 코스닥은 0.1%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인 코스피 쪽이 6.7조. 이제 매물 나오는 거 받아내는 흐름 속에서 이제 이 거래 대금이 줄었습니다. 예 받아내는 정도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10조 적지 않게 터졌고요. 코스피는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드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였고 기관은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지역에서 4,300억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예 뭐 안타깝죠. 기관이야 뭐 사실 뭐 수익 내든 상관없는 집단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 쪽은 외국인이 2,200개학을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큰 변동 없네요. 그래서 뭐 큰 변동 없는 흐름들 뭐 종목 잘 우리가 선별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오늘 뭐 dnc 미디어라든지 이런 기업들 괜찮았죠. 고객예수금 54조 신용융회장구 17조 5천억 수준 그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대만은 플러스 홍콩하고 중국은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오늘 21선을 깼어요. 이거 빨리 회복을 하지 않으면 좀 늘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코스닥은 연염없이 상승 추세에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케어 업종이 1.8% 조정 아 이건 주간이구나 1.8% 조정을 받았고 이격 조정이죠. 세게 올라온 만큼 세게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2차전지 업종도 1.7% 조정받았고 IT 소프트웨어 오늘 1.2% 강세였죠.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1.2% 조정 세게 올라왔으니까 조정받는 거 당연하고요. 반도체 업종 상승 추세에 이어가면서 오늘 약간의 조정 성격을 보였고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오늘 코스닥 시총 20인데요. 이게 지금 상반기 장세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초전소태 해가지고 특정 세력 집단이 끌어올린 종목인데요. 이게 재차 다시 또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개인들 물량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 진입도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대놓고 그냥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매수, 관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인 거죠. 현상을 짚어보는 부분이고 상반기 정말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는 게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등량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이스트소프트 같은 기업이 이렇게 또 연속 상한가 낸다는 것 이런 것들 또 바이브컴퍼니 같은 기업이 역시나 상한가 유닛 트론텍 로봇 관련주로 모조에도 제가 멤버십에 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오늘 상한가 마감하면서 개별주 장세의 흐름들 중소형주 장세의 흐름이 명확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1,100억 시총이죠. 바이브컴퍼니도 1,100억입니다. 이스트소프트도 2,900억, 준소형주죠. 한글과 컴퓨터 4,700억 시총 중소형주의 장세가 뚜렷합니다. DNC미디어 20% 상승 BI매트릭스 1,100억입니다. 시총이 20% 상승 신규상장 AI 관련주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흐름들 보면 중소형 장세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다. 코스닥이 최근에 강세인 이유가 명확히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은 상반기 장세의 흐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코넥 같은 경우는 XR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 커버 드렸던 종목도 오늘 8% 급등으로 최근에 저점 대비 꽤나 많이 올라왔죠. 한 80% 이상. 버넥트 같은 기업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기조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요. 밀리의 서재도 마찬가지로 웹툰 웹소설 테마를 타고 상승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지금 장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요. 크라우드 웹스 같은 AI 또 중소형 주도 최근에 강세 흐름을 이용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노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MP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들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네이버 카카오 이번 주 또 AI 모멘텀이 또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자체가 중소형 주 중심의 장세 흐름들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어쨌든 기관에서 매도 어떤 행렬이 조금 사그라드는 지점부터 코스피도 다시 움직일 거라 보여지고요. 거의 다 조정은 거의 다 온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겁먹을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업종 차트, 지수 차트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의 흐름을 쭉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특이한 어떤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약세 조정을 좀 만드는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음 10년물 국채... 아 이거는 뭐 아직 안 열렸고 어쨌든 뭐 오늘 이제 미국장 또 열리는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 상위 종목들 흐름들. 오늘 삼성자 보압 정도 흐름 됐고 오늘 SK이닉스 1% 조정 받았고 시청 상위주들 보면 좀 조정 성격이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3.9% 자사주 소각 소식이 나왔지만 이제 최근에 단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단기 또 조정도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왜 빠졌느냐 뭐 이런 거 별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이면 좋은 소식인데 왜 빠지느냐 라는 얘기를 한다면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재료가 나오는 위치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위치하고는 다르죠. 이런 것들 또 이런 데서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세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세게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셀트리온은 제작도 마찬가지로 상과 동반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조정도 세게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양시양 모두 시청 상위 종목들은 뭐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던 거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 삼성 SDS의 강세가 굉장히 도돌아지죠. 최근에. 그래서 삼성 그룹 내에서도 삼성 SDS의 위상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주가에도 반영시키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코스피에 있는 플랫폼 대표 기업이라면 코스피에서는 역시나 아프리카 TV가 있겠죠. 오늘 장기평선 돌파시킨 게 의미가 컸다 보시면 될 거 같고 바닥 탈출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거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돼서 이 내용 한번 체크해 드리면요. 마이까지 손댔다 해서 워스트리 저널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이게 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기업 가치에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크게 뭐 투자적인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머스크는 이제 엑스라는 그 트위터를 이제 인수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의견들을 바로바로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이런 보도에 대해서 뭐 계속 나사 요구를 받아들여서 검사를 해왔고 뭐 검출되지 않았다. 월스트리 저널은 앵무새 3장에 세통받이 종이로 쓰기에도 부적합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네요. 어쨌든 뭐 테슬라 주가를 보면 제가 좀 체크해 드릴게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싸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제가 이제 이때 스트롱 바이 의견을 드리고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올려 드렸었죠. 이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어 나면 이제 2022년 10월달에 이제 트위터 인수가 확정되고 그러면 인수대금을 납입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테슬라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매각을 했어요. 그게 11월하고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한 거죠. 굳이 막 막 시장에서도 그걸 뭐 비싼 가게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락했고 또 1월 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언론에 퍼지면서 머스크 리스크다. 트위터 인수하고 가치가 막 70% 빠졌다. 주가가. 이런 소식들이 엄청나게 이제 기사화되고 머스크 뭐 엄청 욕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막 즐비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기업 같이 하고 상관없는 내용으로 주가도 빠지고 테슬라 주식이 거의 뭐 헐값에 지금 그때 당시에 거래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년 전에 뭐 로봇이 뭐 문제 일으킨 거 뭐 그런 걸 갖다가 기사화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뭐 BYD가 뭐 이제 판매량 1위로 올라섰다는 뭐 이런 내용들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변곡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 위치에서 항상 이제 나타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본격 상승하기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2019년도 주가가 이제 이런 상태였다가 반토막이 났었어요. 24, 25달러 되다가 반토막이 났을 때도 테슬라 파산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엘러머스가 공매도 전쟁 펼치고 막 했는데요. 결국 이제 왜 그게 극심하게 이런 시점에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언론만 보면 야 이거 진짜 이거 부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은 우리가 뉴스 가지고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뉴스는 누가 봅니까? 대중이 본다는 거예요. 대중이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그 뉴스를 보고서 투자 판단을 내린다는 거는 똑같은 대중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대중은 반드시 필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뉴스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뭐 테슬라 악재 언론 기사 나오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판단을 테슬라 매도로 잡고 판단을 내리면 굉장히 악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극심하게 펼쳐지는 그 지점은 무슨 지점이냐. 테슬라가 변곡점을 형성하는 지점에서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변곡점이라는 거는 전환점인 거죠. 중요한 기업가치의 변곡점. 기업가치가 이러다가 점핑하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지점. 당시에 중국의 대량 양산이 시작되면서 흑자전환이 됐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무슨 지점이냐. 자율주행이 출시되기 임박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죠. 전기차가 몇만 대 더 팔고 덜 팔고 이익이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밸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변곡점을 앞둔 어떤 시점이고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공매도가 들어있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온갖 악재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가지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봐왔었던 그런 현상이었고 우리가 셀트론 같은 기업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이 어떤 시점이고 어떤 변곡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 대중이 보는 언론 기사를 가지고 투자 판단을 내리면 대중투자와 다름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고 오판을 하게 된다. 이 주식투자라는 것은 재료가 나오는 시점과 재료의 어떤 대중성에 의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서는 반드시 필패하게 된다. 이 말을 꼭 유념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기업은 박셀바이오에요. 박셀바이오는 2020년도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바이오 기업이고 당시에 3개월 만에 30배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기업이 시사하는 바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기업은 상장 초기에 여의도권에서도 쓰레기 기업이다 하는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들은 싹 다 매도를 했었던 상황이고 이걸 들고 있는 투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 초기의 지점을 돌파하고 나서 30배로 솟구치듯이 갔습니다. 이 당시에 코로나 당시였는데 유동성도 풍부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였어요. 공매도 금지고 바이오 업종이 시장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위하고 있던 NK셀이 시장의 화두였고 바이오 업종에서의 화두였고 이런 부분들이 붙으면서 급등을 나왔죠. 이게 올라가도 공매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운이 좋은 건데 지금도 이런 환경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이 풍부한 건 아니지만 특정 업종과 종목 단으로는 엄청난 폭발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또 초기에 개인들이 팔 수밖에 없는 정말 안 좋은 내용들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고 지금도 주시장에서 그와 비슷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5배에서 10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상반기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을 저는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어떤 환경에서 그런 종목들이 탄생하는지 그리고 그럴만한 기업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결국 개인들 손에는 거의 없는 주식이 되는 것 신규 상장 주여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거기에 강력한 부스터를 달아주는 게 공매도 금지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걸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2024년의 상반기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개별주들 보십시오. 중소형주들 아까도 찍어드렸지만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제가 조금 톤을 좀 높이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금력을 크게 들고 있는 그런 큰손들 입장에서는 거칠 게 없는 그냥 대놓고 끌어올릴 거예요. 이 환경에서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 제가 개인들의 개인들의 이제 작년 11월부터 한번 볼게요. 개인들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5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쭉쭉쭉 올라오는 그리고 삼성전자를 외국역기관이 싹쓸이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5조 3천억 팔았어요. 본조 났으니까 지쳤으니까 팔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은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나 이제 주식 안 해. 하면서 이제 자금을 이제 빼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봐요. 질렸으니까 여기서 샀는데 이 3년을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물타기 하고 여기서 한번 물타기 하고 해가지고 대략 여기서 이제 본선이 맞춰졌을 텐데 아이고 얼씨구나 해가지고 원금 왔으니까 파는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보통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그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빼가지고 다른 데다 뭐 할 거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큰손들이 이제 정말 이제 잔치를 버리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 환경에서 이런 흐름들을 잃지 못한다면 또 6개월 지나가 버리고 아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큰 기회예요. 개인들이 이제 막 셀티론도 막 개인들이 보세요. 7,500억을 팔았어요.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등하네요. 폭등. 그렇죠. 그렇죠. 폭등하네요. 카카오도 파니까 상승하네요. 그렇죠. 하이브. 개인들이 SK하이닉스. 마찬가지죠. 5,500억을 팔았네요. 상승하네요. 꾸준하게. 기아. 5,000억을 팔았네요. 상승하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본전 왔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파는 그 구간은 결국 이제 상승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결국은 메이저도 어떻게 보면 굶었던 2, 3년의 기간을 보상받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개인 큰손들 수백억 단, 수천억 단으로 들고 있었던 그런 투자자 단에서도 지금 상반기에는 수익을 확 탑 이제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돼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들어올 건데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 고점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와이렉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제가 여기 가격 조정 마쳤고 기간 조정 들어가면서 이제 저감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올해 이제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 대표적인 게 Y레바하고 DNC 미디어잖아요. 웹툰 관련주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장기평선 뚫고 올라갈 때는 지지 받을 때는 이건 이제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스코넥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XR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이벤트가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업들은 꾸준하게 이제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권인 거죠. 그러니까 쌀 때 계속 사놓는 게 필요합니다.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도 이제 사막 들어간다고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레고켄바이오 이런 것들도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세분출 이런 부분들은요. 작년 1년 동안 큰손들이 계속 매집했던 종목들이 이제 시세분출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중과 어떤 이제 선도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선도세력의 대립적인 구도다. 주식시장의 어떤 작동원리는 어디에 같이 편승하는 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론인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다 얘기를 저는 뭐 이론으로 담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매일마다 복귀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이렇게 동행하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뭐 단기간에 시세 변동성에 흔들리거나 예를 들면 이제 그 시세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런 투자자는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하신 분들 중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레고킴이 올랐는데 또 빠지니까 또 이거 의심하고 이런 이런 건 별로 없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기업도 꾸준하게 여기서 신규 상장주 이제 상장단시에도 이런 매직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데서 수급 계속 들어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결국 주식이라는 게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희망이 있는 곳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만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난 11월부터 칠게요. 11월부터 개인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11조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도 순매도 했네요. 외국에는 2조 2천억을 순매도 했습니다. 팔고 떠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팔았으니까 관심 없는 겁니다. 그런 투자들이 점점 늘어들고 있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본전 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본전 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쭉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팔고 또 관심 없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나중에 삼성 포인트 다 들을 때쯤 되면 아 이거 이제 다시 또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투자자도 들어오고 기존에 팔았던 투자자도 아 이거 뭐 이제는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또 이제 안 좋은 가격에 좋은 종목을 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반복이 되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동인 가족분들은 현명한 판단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외군 기관 동시 순매수 쪽은요. 네이버 쪽에서 5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LG 디스플레이도 400억 정도 들어왔네요. 요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 소식 때 이제 저점 다지고 쭉 올라서죠. 시장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수가 역배어린 상황에서는요. 이런 증자 소식이 나오면 그 뒤로 더 빠집니다. 근데 시장이 돌아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하면 떨어진다. 유상증자 하면 올라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어떤 상황에서 그 이슈가 나오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주식시장은 우리가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영역이에요. 법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이론인 겁니다. 이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오늘 특징적이진 않네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노믹트리가 18% 이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로 많이 올랐네요. 폴라레스, 오피스, 뷰노, 플리토 이런 기업들이 비아이 매트릭스, 루닛 이런 것들 AI 인젭이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왔고 ABL 바이오테크 윙, 이오테크 반도체 쪽 관련 기업들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심택도 들어오는 모습이었네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 개별주 종목 중소형주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테슬라는 더 싸게 살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더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뭐 지지부진 하긴 했지만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인 관점으로 상반기를 계속 봐야 된다는 의견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분명 필승의 전략을 구상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날씨가 엄청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다들 또 갑자기 또 움츠리게 될 것 같은데 퇴근길 조심히 퇴근하시고 심학사님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이사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멤버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기적 투자를 위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인데요. 작년 2023년에 제가 시대성장주 이론이라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총 55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교육강제로 좀 론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이제 매주 매달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론칭했던 차트 심리 이론의 수강 이력을 보니까 저는 100% 다 보실 줄 알았어요. 20시간짜리 40강의 강의를 다 보실 줄 알았는데 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다들 바쁘실 수 있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멤버십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행 가족 멤버십을 통해서는 오전 6시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항상 공부했었고 또 오전장 시황 체크 또 이제 오전장 관심주 관련해서 영상을 12시 정도 전후에서 좀 올려드렸었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이슈,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또 잠중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소개해 드리는 그런 것들을 동행 가족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해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 멤버십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한 시대성장수 이론과 함께 2주마다 미국 주식을 좀 집중 분석하는 글로벌 리포트라는 것을 같이 더해서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이라고 새롭게 좀 론칭을 하고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저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단기적인 투자 이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을 이제 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스터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한 강소를 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정말 우리가 마라톤처럼 하는 그런 투자에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정말 장기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이번에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올해는 동행 그리고 유익한 장기 투자였던 전략들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신규 멤버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 월 6만 원이고요. 장기적인 투자에 스터디를 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콘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 기초 강의 영상을 10강 자리를 6시간 구성된 것을 한 번에 이제 공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증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충분히 이제 초급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돌아간 어떤 흐름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콘텐츠는 시대 성장주 이론 작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총 55강으로 만들었고요. 격주로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기틀을 다지고 뭔가 단단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도 찾고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을 여기서 좀 이제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시장을 경험하는 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초보자들부터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는 유망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인데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격주로 일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되고 보다 더 스터디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스터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잡고 타이밍도 잡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의 분석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는 총 6시간 13분으로 구성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차트 심리 이론에 들어있던 내용들과 또 2023년 업데이트된 내용들 주도주 케이스 스터디 또 강한 테마선 종목의 세 가지 요건과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기존에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 내용 정도 들으셔도 충분히 지금 증시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성장주 이론인데요. 기초강의 14강입니다. 아주 펀더멘탈적인 내용과 시대의 정신에 입각한 또 과거의 백배 주식의 케이스들 핵심 주도주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들과 또 메가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고요. 또 중국 강의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학습들 산업벌 분류랑 비즈니스 모델 구조적 성장주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는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밑에 부분은 은퇴자들에게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들 새싹주 글로벌 1등주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또 핵심 주도 업종과 테마의 극초기 신고가 전략 이런 것들은 3개월 내외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강의 들어가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글로벌 유망 산업들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템베거 후보기업 세 종목과 국내 템베거 후보기업 세 종목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순서적으로 가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심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투자 심법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단단한 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55강으로 제가 담아냈으니까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동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서도 미국 및 글로벌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동행 가족 멤버십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 가족 멤버십 분들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하고 싶으시면 기존 것도 같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 나갔고 보다 더 단단한 심리와 또 어떤 철학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 가지고 어떤 시황의 변동에 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 멤버십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어떤 기틀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뢰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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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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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